2번 소개할 조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을 보시는 모두 흑자이땜 상장 배치 걱정은 없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수동 조사를 생산하는 컴퍼넌트 사업부문과 카메라 모듈과 생존기 실물도 생산한 모듈 사업부문, 그리고 기판 사업부문인데요. 사툴해보겠습니다. 사툴해보시면 최고의 위기를 일정하고 일정한 고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툴의 상승 중에 삼각시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각시렴의 상단부와 장기분을 저항하고 다시한번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내려온다면 사툴 한번 잡아볼 수 있고 반등 늘어볼 수 있겠습니다. 맞춤에 이곳을 돌파하니 안쪽을 받게 된다면 강력한 지시를 해야 될 수 있는 자체는 이 끝단부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번 명의하시면 이 위에까지는 상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